하영아 미안해, 길이 막혀서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왜 이렇게 막대해? 한 번이라도 나하고의 약속 중요하게 생각해본 적 있는 거야? 하영아 길 막히는 건 누가 몰라? 미리 좀 출발하면 안 돼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억지로 만나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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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했다 빨리 들어가자, 벌써 시작했겠다, 어? 이런 기분으로 보고 싶지 않아? 이러지 마,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야? 내가 여기서 덜덜 떠면서 너 기다리는 게 얼마나 첨단한 느낌이 들는지 생각이나 해봤어? 사람들이 지나고서 다 쳐다봐 왜 나 이렇게 만들어?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? 그걸 나한테 물어? 넌 왜 그거 생각 못 해? 내가 무슨 수로 하니? 너도 종잡을 수가 없는 애인데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가? 그런 게 아니라 가겠어 너하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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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